여러분 금전수 새 잎사귀의 간격이 이렇게 멀죠? 얘도 멀죠? 촘촘하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금전수가 햇빛이 부족하면 새순이 나와도 이렇게 잎사귀가 촘촘하지 않습니다. 반면 블랙 금전수는 제가 햇볕에 놓고 키웠어요. 근데 이렇게 촘촘한 거 보세요. 잎과 잎 간격이 정말 촘촘하죠? 강한 햇빛에 키워서 그렇습니다. 얘도 새순 촘촘하죠? 그러니 금전수를 창가 쪽에서 키우면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요. 이게 그늘에서 키우면 이렇게 간격이 멀어집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금전수 예쁘게 키우고 싶으면요. 강한 광량에 놓고 키우면 잎이 촘촘해진답니다. 감사합니다.